너 수영복 올라갔더라? 나 이제 알았네 수준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스 나가냐? 바느질 해줄테니까 벗어 인마 내 것도 내가 한거야 니 앞가림이나 잘해라 어? 어? 이 새끼 올라간 거 그대로 입다고 혹시라도 엄다게 도출되면 안되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? 이 새끼 샤워 한 대 틈 타서 수선할거야? 야 트위킹이 어쩌라고 엄마한테 빨리 수선하는 법 배워왔지 다시 넣으면 돼 어? 어? 야 놔 수선하게 내가 수영부에 확 파티를 벌까? 아님 경찰에 신고해? 아씨 훔치는 거 아니야 어? 내일 하자